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빈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자기소개서나 면접 이런 부분 아니고요 작년에 실감형 컨텐츠 창작자 양성사업이라는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게 그때 당시에 정말 잘 되어서 올해에도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광고를 받았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작을 한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는 2022 실감형 콘텐츠 프로젝트 기반 창작자 양성 사업이라는 사업명을 가지고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션 맵핑, 미디어 파사드 이런 부분을 실제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배우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프로젝션 맵핑이 뭐냐면 빔 프로젝터를 건물 같은 데 싸서 거기에 이미지나 영상 같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거 있죠 이게 프로젝션 맵핑이라는 그런 기술이고요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건물 내부나 외부에 LED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서 그 안에서 영상 콘텐츠들이 재생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콘텐츠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되는데요 딱 이런 부분에 특화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총 5개월간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750만원이라는 교육비를 받으면서 그리고 장비 같은 것도 다 제공 받으면서 전액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이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아셔야 될 거고 어디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지도 좀 잘 아셔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22년 6월 13일 월요일부터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까지 총 5개월간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총 선발 인원은 25명 정도인데 이 25명 내에는 기획 5명, 그래픽 디자이너 10명, 프로그래머 5명, 촬영 및 편집 5명 총 이렇게 해서 25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다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 내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네, 유니티 3D, 시네마 4D, 마야, 터치 디자인, 애프터 이펙트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배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진행을 하고요 세부 내용들은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하시거나 제 하단 내용을 참고하시면 그 세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 모집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네,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올해 5월 9일부터 시작을 해서 5월 31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프로그램에 지원하실 분들은 이 기간 동안 서류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 서류 같은 경우에는 자막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제가 참고를 해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다 준비하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육 과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를 하고 뉴작이라는 시행사가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5개월 동안 750만원을 전액 지원 받으면서 하실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나 장비 같은 것도 뉴작이라는 회사에서 모두 지원을 해 주실 겁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들은 하단에 모든 내용들을 좀 포함을 시켜 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이 아래 홈페이지 링크라든지 참고 자료 같은 거 보시고 많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진행되는 실감형 콘텐츠 프로젝트 기반 창작자 양성 사업 여러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취업 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go they said 한글자막 by 한효정